삼성 스마트 카메라 NX30은 매우 다양한 무선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종입니다. 먼저 포터빔이라는 기능을 살펴보겠는데요. NX30의 사진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발견됐을 때 스마트기기 NFC를 지원하는 스마트기기와 접속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이미지를 스마트기기로 전송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삼성 스마트 카메라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전체가 있습니다만 설치 과정도 간편한 편이고 사용법이 상당히 손쉽기 때문에 NFC를 지원하는 기종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전송시간은 대략 원본 사이즈 기준으로 1초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원하는 사진만을 스마트기기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 번에 여러 개의 사진을 전송하고 살 때는 다분할 이미지 화면 재생 상태에서 공유 버튼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색하다고 하십니까 검색해profit법은 검색해봤어요. 검색하다고 하십니다.